Q. 정신의 감정 Q. 정신의 감정 Q. 정신의 감정 Q. 정신의 감정 오늘은 이제 뮤비 촬영 첫 번째 뮤비 촬영이 이틀 남은 날이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뮤비 때 촬영할 거의 반 이상이 군무가 많아서 요즘에는 계속 댄스 군무 연습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요즘에 댄스 연습도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계속 많은 피드백들, 합을 더 맞춰야 된다.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계속 하고 있다.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뮤비 촬영을 해보지 않고 그런 비슷한 것도 해보지 않아서 이제 트레일러 촬영은 해봤지만 또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들어서 지금은 조금 뭔가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첫 번째 뮤비 촬영이다 보니까 더 뭔가 그런 와닿는 게 있는 것 같다. 경험도 없다 보니까 진짜 감도 잘 아직 못 잡겠고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준비도 나쁘지 않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뮤비 촬영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데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데뷔도 이제 정말 어떻게 딱 데뷔를 해서 뭔가 어떻게 돌아가고 뭔가 하는지 스케줄이랑 그런 거는 얼추 이제 막 그런 걸 받았는데 내가 몸소 그런 체험해본 게 없으니까 아직은 좀 더 긴장도 되고 조금 뭔가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데뷔도 진짜 잘 준비해서 잘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. 내가 목표가 이제 성공적인 데뷔니까 꼭 그 목표를 이뤄서 많은 분들께 뭔가 짜잔 하고 나오는 그런 데뷔가 되면 좋을 것 같다. 파이팅! 오늘 일기는 끝! 안녕!